안녕하세요 어 꺼져, 임마 오, 치킨 치킨이 먹고 싶네요 치킨이 먹고 싶네요 아, 새벽이라서 배고픈데 너한테 별풍선이 됐게 쏜 걸 너무 후회한다 ㅋㅋㅋㅋㅋㅋ 언제 쏘셨지 도대체? 롤 할 땐가? 와 은장이다 은장 와 은장이다 나 실버였잖아 두제야 에헤헤헤 와 나 은장 은장 가지고있습니다 어.. 엄청 많이 하시면 됨 밥먹고 똥싸고 오버워치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오버워치하고 이러면 근데 위도와 한조같이 할거에요 뭐야 한조 왜 나왔대? 위안 좋지 않나요? 한조 하실거에요? 나... 로즈 나왔네?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기에 호수 꽂고 하면 되냐? 아 시발 졌다 시발 하하하하하하 변기에 호수 꽂고 하면 될거 같은데? 하하하하 앉아서 그냥 어? 보호에 나오는거 전부 배출시키고 아 아니에요 학생들하고 학대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더 싸고 골라도 다니고 하해도 아 그래요? 에너지밤 먹으면 안되네 하하하하하 밥 대신 하하하 이렇게 하면 될거같아 어 진짜 뭐야 어우 무서워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 죽을뻔했다 상대도 한조 있음 오오오오오 어우 오오오오오 어 이거니? 아 고마워요 자 메이필 메이필 메이 쫓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 새끼 폐 F 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틀어 때려 매이 다운 한돈이 죄송합니다 아 저는 좋다고 했음 저는 처음부터 위안 좋다고 했음 솔직히 지금 사이캔데 사람들이 모름 갱풀은 정말 개쓰레기 키였는데 제 피지컬이 오질 나게 좋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죠 어 뒤에 메이 메이가 아니고 이거 리퍼 도망살려정 한조궁 왼쪽으로 날아온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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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 무서워 한조 저거 쏠때마다 무서워 헤드 꽂힐까봐 아이고 메이 벽 빠졌고 엥 아 야 야야 비트 빼올게 오케 비트 빠졌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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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시다 자리야 궁 조심하시고 아 아 음경됐다 으 냉동개구리 됐어 먹잇감을 덮친다 고마 każ 하하하하 호으아 하하하 으허 그걸 이걸 한조각 좌우 야 이샇끼 뭐야 원숭이 잡아라 야 이샇끼 너무 세다 야 이샇끼 루시우 개구리 잡았고 왼쪽에 디바 아 너프 와 리포구 어 갇혔다 저거 자기 메이가 갇았어 저거 개구리하고 자리야 저거 메이가 자기 리포구 말갔어 아 미트뱅 게 큰 거 아니냐? 아 그런 거 같음 근데 어차피 내 궁이랑 한저공에 다 녹았겠지만 응 그거 아니야 응 네가 자리야 해 그러면 오 눈생이 정크랩 보는 거야 오늘? 어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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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저 형님 아이고 한저 형님 죄송합니다 아 제가 힐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문재야 내가 힐러 해준거야 뭐야 한저 형님 한저 하시죠 저랑 알았어 한저 해줄게 아니 너 말고 나 안 나는데 안 되냐 너는 됐는데 싫어 뭐? 살 좀 바래야 될까요? 마 뭔 말이야 마 어? 그러면 안돼 인마 정신에 이상이 있나 마 마 마 야 내려와 내려와 내 자리야 여기 야 리퍼야 말좀 들어라 리퍼야 너 안좋아 야 빨리 꺼져 안구 안좋아 안좋아 아 리퍼 여기로가 여기로 내려가라고 아이 전진 안좋아 전진 안좋아 어 팔아 팔아 아 괜찮습니다 팔으시는 헤드 따주셔야죠 오 죽는다 상대도 또 한좋 오른쪽 한좋 오 오른쪽에 메이 들어온 아 메이 란다 저 디바 제가 디바 1대1 봅니다 1대1 마킹 오 한좋아 다탐 디바 오른쪽 디바 오른쪽 방 혼자있어 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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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몸이야 알몸 나 팔아 잡았어 못잡을 줄 알았는데 송환아 잡았어 야 아프란다 빨리 빨리 볼륨 업 볼륨 업 상대 한초한테 나 한번도 맞은적 없는데 어이구 힐하러 좋은자리로 보내줬어 파라가 오른쪽으로 애들 많이 들어오고 어 한조 개피 한조 개피 상대 한조 개피 어 다운 어 송환아 송환아 나왔구요 오케이 송환아 타 우리 한조님 휠 주러 가야돼 한조님 휠 드릴게요 내리띠 어 파라 위에 떠있구요 파라 또 내려갔구요 내려갔구요 올라오자마자 지수야 한번 모을게 어 먹잇감을 덮친다 크흑 오른쪽에 디바 영화의 한장면같아 오우 가까이 오시겠다 빽빽 빽 얘 근데 걔네 자리아공으로 뭔가 한조 어 한조 뺐네? 쟤네? 저쪽 한조 이때까지 한번도 맞춘적 없는데 내리지도 뺐어 내 원탱이야 원탱 아나 원탱 아나 아 투탱 투탱 로도우그 자리아 투탱 야 저끼 풀발해서 늦었어 자리아 그래 빠져 이때 결이야 실드 빠졌구요 아 그렇듯 우리 팀 자리아가 아 안되지 안되지 엇 뭐야 자살했는데 파라 흐흫흐흐흐흐흫 궁을 지 얼굴 앞에다가 박았는가본데 로도우 개피 로도우 개피 야 나이스 위에 맥크리 예 박스 내게 어 오른쪽에 맥크리 오른쪽에 맥크리 아 나와 나와 나왔습니다 나좋아 얘들아 으아아아 못살렸어 야 야 한준형님 황금화 아니잖아 빨리 사줘봐 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야 나한테 10% 에? 뭐라고? 몇포라고요? 잘 못들은거 같은데 17% 17% 예? 야 ㅅㅂ 17% 제 보러기 좀 크기나봐요 나좀 살려줄래? 3층 3층에 자리하고 으악 박힐 뻔했다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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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살렸다 비트야 금방 참 다 쓸어버리고 거주점을 확 다리야 주는 실제 빠졌군 야 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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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아 라인 땄어 야 내가 두명 상대하고 있어 얘들아 나이스 우리 한손이 아 살리러 가야되는데 27% 17% 한도 들어와 던지 뒤에 들어와있고 정면으로 들어온 여우스 여우스 레이어 석양 정면 정면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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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맥크리 왜이리 잘 쪄냐 비벼 봅시다 아나궁 빠짐. 망치빠짐. 최대한 비벼보죠. 시간만. 어차피 저희 시간은 아직 더 많은. 오케이. 한 명 땀. 한 명 땀. 석양 쏨. 으읍. 오 야 눈실 잘랐다. 눈실 잘랐다. 오 메인 힘. 시간 좀 버텨줘요. 오오오. 상대. 오. 오 오. 아니. 야 이거 자리아가. 메이가 다 했지. 이거는. 메이가 다 했죠. 형님 메이는 승률이 어떠십니까? 몰라. 볼게. 음. 24% 기젠 1, 2, 2 다 24% with, 하하 αν 때 라인봉 들어. 라인한테 하나 궁 들어. 아 라인한테 하나 궁 들어. 오 오 오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깡반치는데 라인이? 거점에서 라인이 깡반치고 있니 일대일 일대일. bonito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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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진짜 그런가? 아 이제 죽은거다 찜치 좀 해줘봐 어? 저요? 너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? 음…… 와 진짜야 17폼 23폼 와 진짜야 심지어 6판 했어 야 오 이 스틱 진짜 알쌍 왼쪽에 석양 캔슬 캔슬 개피 조절 왼쪽이 어디야? 나 골마 왼쪽 골마 야 왼쪽이 어디냐고 지금 왼쪽 어 겐지 궁 안되죠 우리 24퍼메이 형님 죽으면 안됩니다 아 저거 머릴 때네 야 전진수기하자 똥주 호시소 퍼내 무서워 무서워 오지마 매크리가 나 때려 내 매크리 조지로 간다 다 갭근데? 아 자리야 여긴 내 자리야 야 눈잼아 너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임마 아 이거 치추장이 꽉 차서 불파했다니까요 한 명 삭제해 제일 친한 새끼로 제일 친한 사람으로? 나 매니저님 잘하는 거 같은데? 다큐인데 쓸모없어 한조도 잘하는 건데 응 매니 귀여워 겐지 예상해 본다 역시 겐지 이건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지 나 이거 내가 깨어버린 거잖아 경쟁전에서 한조 하이라이트 오랜만에 본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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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쏘는 거에 맞은 거야? 하하하하 근데 엄청 잘 찍던데? 손에 힘이 없어서 그냥 놓아버리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나 다시 간다 아 응 감사합니다.